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공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신대학교 병생교육원에서 전인상담과 치유사역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김원우 옥상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강의를 함께 시청하시고 나누시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과 치유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전인상담은 여러가지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 고통을 가지고 있는 영적 고통을 함께 다루는 목해 돌봄적 상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강의했지만 인격장애 다시 말해서 성격의 문제성을 가지고 부적응 상태를 유발하고 있는 여러가지 인격장애 중에 시군 인격장애 중에 강박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격말씀을 한번 같이 외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배소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담대함. 오늘 강박성 인격장애와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있는 여러가지 의존성이라든지 회피성 인격장애는 거의 다가 불안에서 오는 인격장애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이 있다면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담대함과 믿음, 확신 이것은 곧 기도응답의 비결이 됩니다. 그러나 불안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응답이 그만큼 느려지고 힘들게 되겠죠. 이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안에서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안이 너무 가중돼서 어떤 행동이나 삶 속에서 정신병적 형태를 가지고 인간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그 강박성 인격장애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안, 두려움이 인격화되어서 대인관계에 적응하기 어려운 성격을 시군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군 인격장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강박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강박성 인격장애 외에 의존성 인격장애는 정서적 의존감 그리고 또한 기능적 의존감이 너무 많아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을 의존성 인격장애라 하고 회피성 인격장애는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커서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이 많아서 직면하기를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도 직면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러한 인격장애를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박성 인격장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10여 년 전인가 플랫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플랫맨의 주인공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충동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들어가야만 하고 어떠한 의복도 청결도 정확하게 해야만 안심하고 잠을 향후 그리고 또한 일도 그렇게 해야만 해서 상담기관에 상담을 한 동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겪게 되고 또 그 이면에는 강박적인 어머니로부터 강박적인 양육을 받게 될 때 오는 현상들 그 일로 인해서 생겼던 불행감이 평생을 그 사람의 인격을 주도해 가다가 생긴 여러 가지 정신병적이고 그리고 또한 인격관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사소한 세부사항 그리고 규칙, 목록, 순서, 시간계획이나 형식에 집착하여 일의 흐름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완벽주의가 있어서 과제를 끝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밤을 새워도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일과 선상성에만 과도하게 몰두하다가 여가활동과 우정을 희생한다. 다시 말해서 즐겁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떤 삶을 개발할 그런 시간을 두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또 우정관계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무가치한 물건도 버리지 못한다. 이 무가치한 물건도 버리지 못하는 걸 우리는 저장성 강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물건들이 사소한 물건들도 또 사용되지 못할 물건들도 내 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쌓아두고 쌓아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사할 때는 그거 치우느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일들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하다는 거죠. 또 자신의 방식대로만 하지 않으면 맡기거나 함께하지 못한다. 구두새처럼 항상 저축해야만 한다. 정직성과 완고함을 보인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정직성과 타인의 정직성을 동일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도덕, 윤리, 가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양심적이어서 융통성이 없고 시간에 따른 또한 시기에 따른 또 관계에 따른 그러한 문제에서 고집이 세거나 또 혈기가 있다고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까요? 강박성 완벽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자가진단에서 나왔겠지만 강박성 완벽주의는 나와 나의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한다. 두 번째,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다. 세 번째, 나의 실수는 곧 실패다. 여기서 파국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냐, 삶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의냐, 불의냐를 중간상태 없이 그냥 나누는 그런 얘기거든요. 나의 실수는 곧 실패다. 네 번째, 정확한 규칙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규칙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생명, 그리고 또한 관계 이런 것보다는 규칙 자체에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율법주의의 특징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계 없는 것도 오히려 규칙에 매달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강박성 완벽주의 역시 바로 율법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 종종 완벽하게 할 자신이 없어서 일을 미룬다. 그래서 이걸 우유부단하다고 그러죠. 완벽하게 할 자신이 없을 때 자꾸 우유부단해서 할까 말까 또 연구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는 말했는데 몇 가지가 또 있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스스로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또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되면 화가 난다. 분노의 대상이 없죠. 그냥 자신에게 화가 나고 그리고 타인에게 화가 나서 자꾸 남의 탓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탓을 하면서 자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은 나의 일을 잘하려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효과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인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형편없이 형편이 없어서 자주 실망한다. 자기가 해야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요구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칭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기준이 분명한 목표점을 제시하는 최고의 표준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일을 해놓고 적당하거나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보통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기분 나쁘다. 그래서 지금 한 열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박성 완벽주의와 강박성 인격장애를 동의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소속이 돼서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수가 있는데 대개가 이러한 것들은 같은 점수나 같은 어떤 수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가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강박성 인격장애가 강박증 패설로지라고 그러죠. 질병 상태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또 우리 이상심리학에서도 다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민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강박성 인격장애나 강박증을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 양육자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주양육자가 되는 어떤 교육기관 이런 데서 그리고 또 직장생활 이런 데서 어떤 것으로 생활이 될 때 이러한 강박증이 될까요? 양육자의 과잉통제의 결과 이러한 완벽주의나 강박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규칙성, 왕고성, 인색함, 정서적 억제, 자기회의, 강한 도덕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과잉통제를 하게 될 때 특히 그 플랫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제 7살, 6살, 8살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런 나이대가 됐는데도 하루 일정을 그냥 꼼꼼하게 챙겨서 아침에 학교 갈 때부터 그리고 학교에 마치고 학원에 갈 때부터 그리고 신발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대로 해야만 한다는 항상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서 정서적으로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억압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안정감은 채워주지 못한 채 너무 힘들게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정서적인 억압과 그리고 또한 규칙성에 익숙해진 결과 이 세상이 그렇게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융통성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박성 인격장애의 발생 원인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아동기의 주양육자로부터 강박적이고 엄격한 통제를 경험한 아이 이 아이는 나이를 들어서도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더구나 이 강박성 인격장애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결벽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청결성 강박이라는 말을 쓰는데 손을 과도하게 씻는 경우 이런 경우를 겪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정신욕동이론에서 말하는 학문기 즉 배변기 때 지나치게 뒤를 가리고 배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수치심을 줄 때 참다 보면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고 그 수치감을 줄 때 세척에 대한 그리고 또한 병균에 감염되는 데 대한 불안이 또 강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 규칙에 따라서 배변을 하도록 강요를 받고 정의정돈, 청결, 자기통제, 완벽주의적인 교육 다시 말해서 부모의 과잉통제가 이러한 강박성 인격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한 방어기제 그 강박에 대한 방어기제가 첫 번째가 주지화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처나 아픔과 자신의 어떤 수치나 불안을 초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것보다 더 초울된 어떤 지성적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여기에 몰입하게 되면서 합리화로 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그래야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초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의 감정을 아예 격리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감정을 격리한다는 것은 정신병적으로 볼 때 해리성 인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직면해서 극복하고 해결하고 넘어가고 하는 그것이 되질 않고 아예 저 무식 속에 가둬버리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똑같은 고통이 임할 때 과도한 폭발 그리고 또한 과도한 행동 아니면 다른 대상 전혀 다른 대상에게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내면의 생각과 행동이 전혀 다른 반동 형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하고 힘들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표정관리 그리고 또한 언어관리가 이렇게 되려고 하죠. 그걸 우리는 페르조너라고 그러는데 가면을 쓰게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을 보았을 때 한쪽에는 윤리 기독교 윤리 사랑 애정 이거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윤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막상 미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윤리의 한몰이 돼서 그저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취소 행동 과거의 행동을 많이 하려고 지나치게 보상하려는 취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죄책감이 있을 때 그 죄책감의 직면에서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그냥 물질로 아니면은 다른 행동으로 보상을 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도 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키는 전치 치환 이런 단어를 쓰게 됐죠.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상처를 받으면 아내는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제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다고 그럼 그 아들은 어머니한테 화를 풀 수가 없으니까 동생한테 풀게 되죠. 그 동생은 또 또 다른 동생에게 풀 수도 있고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연약한 친구들에게 또 그 감정을 풀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이 악순환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방어기제가 극도화가 되면 그게 바로 인격장애가 되는데 바로 양육자가 과잉 통제하게 될 때 이러한 도덕의식이라든지 규칙의식이 너무 강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방어기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므로 인격장애가 된다는 그러한 이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박성 인격장애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지금까지 제가 인격장애의 문제가 또한 정신병적인 문제와 불안장애의 문제가 주로 할 때 소환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될 때는 아주 담대하고 불안이었고 그랬는데 막상 악신이 침투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많아서 강박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강박적 행동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시계질투에 굉장히 강박하면서 강박망상이 오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아스를 물리치고 돌아온 구국공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여인들의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저 다윗이 나중에 내 나라를 얻을 것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하는 강박적 사고와 동시에 망상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또 그 불안에 강박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때 병사들이 밥을 잘 먹어야 먹을 것을 잘 먹어야 전쟁은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이 있어서 금식기도를 시켜요. 합리적인 생각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강박에 시달리게 되면 금식을 해야만 응답을 받는다. 철야기도를 작정을 해야만 응답을 받는다. 이러한 영적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그 강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좋은 결과도 있지만 오히려 역기능적인 과정을 이뤄내는 결과도 많습니다. 우리 종교적 강박 영적 강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영유아기에 일어난 외상에 대한 방어로 강박하게 된다. 예비소서 6장 사절에 보면 아비드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정서적으로 억압을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반항하게 하거나 그리고 애정결핍과 애착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명령을 하게 될 때 자녀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모에게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도 있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도 항상 거기에 풍부한 정서 애정 애착 이게 있어야만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속사람 심리학에서는 속사람을 무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속사람은 영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걸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강근해지게 하옵시고 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연약하다는 말은 두려움이 많고 회복탄력성이 결핍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하지 못할 때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강하지 못할 때 여러가지 정신적 질병과 인격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결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강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삶의 강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박성 인격장애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강박성 인격장애는 매우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만 생기면 아주 성실하게 치료에 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박성 인격장애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내적인 뭐랄까 상처가 있고 불안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위 내적 치유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분노 증오 의존과 같은 것이 생긴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 또 두려움 자기를 너무 강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노력 이러한 것들을 치료자는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거야 그 완벽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주고 기도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죠. 또 현실에 초점을 두고 예 내가 완벽하다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은 완벽주의가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초점을 두고 그럴 수 있어 이 융통성 수용성을 길러주는 불안치료와 인지치료를 같이 병행해주는 것입니다. 이 불안치료와 인지치료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에 제가 강의할 때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강박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치유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에 저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간단합니다. 우리의 치유기도는 먼저 나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그리고 여기서 자가진단을 했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한 이후에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불안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원인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훨씬 빠르겠죠. 이렇게 한번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완벽하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매사에 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반복하여 스스로 피곤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어린 시절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강한 억압 속에서 살았으며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악한 영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늘 괴롭히며 번뇌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실수하면 죽을 것 같은 공포와 통제적인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저의 이 불안과 강박성 인격장애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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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